마치 초봄처럼 포근한 하루입니다. 대기질도 전국이 보통 단계로 청정해서 나들이하기 좋은 날씨인데요. 남은 하루 밖에서 겨울 햇살 맘껏 즐겨야겠습니다. 내일은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구름이 점차 많아지겠고 새벽에 전남 해안을 시작으로 밤에는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화요일 아침이면 그치겠지만 낮부터는 찬바람이 불어들어옵니다. 수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3도, 목요일은 영하 6도까지 떨어지면서 1월 상순에 한겨울 추위가 예상됩니다. 보온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구름 영상입니다. 현재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전국에 구름이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은 새벽에 전남 해안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밤에는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의 양은 대부분 5mm 안팎으로 그리 많지는 않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대부분 지역 영상으로 시작합니다. 서울이 3도, 대구 4도, 부산은 7도로 조금 쌀쌀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8도, 강릉 9도, 울산 11도, 광주도 11도 예상됩니다. 오늘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